안녕하세요 블루루드래곤 브루미르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쟁반 짜장면과 찹쌀 탕수육 맛있게 먹겠습니다 렛츠 잇 쟁반 짜장면 렛츠 오잠 지옥 너무 맛있어 아삭바삭이네 아삭바삭 거짓말 물이 더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서 근데 진짜 정말 맛있다 오징어 고춧가루 이럴은 쫄깃하네요 시원한 새우 고춧가루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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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퀄리굴으 콜롱 어묵이 일단 으음 다진마다 마음껏 쫄깃쫄깃 깻잎 이 바저드가 정말 쫀득해요 고춧가루 매콤한 맛 양념이 더 좋네요 고고놈 마요네즈가 너무 부드럽고 잘 먹었다. 달콤하고 맛있다. 쥬쥬쥬쥬쥬 조금만 더 잘라 줬어요. 낙지와 맛을 다 먹었지만, 낙지와 마치고, 뼈에 주신 맛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다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제목에 맛있게 맛있게 잘 먹어요. 아이템이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나는 비롯한 제개로운 아이고, 좀 더 맛있어. 아이고, 쫄깃쫄깃.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고소한 고소한 소금 바삭한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다 나는 너무 맛있고 나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나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나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나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고춧가루 초콜릿을 모두 하겠습니다. 이날은 매운맛은 그냥 조합 Zelandra. 오늘은 저에 field에 떡볶이suite곤 ans이 Kar Saviorнуть 더 69 온갖고요 손으로 먹으니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맛있게 맛있게 먹으니, 진짜 맛있다. 한 입은 두개가 더 넣었어요 이번엔 남은 두개가 더 넣어서 한입이 더 넣었어요 매콤한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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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가 더 넣었고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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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음 매콤달콤달콤 맥주ng 영양념 대지구 고소합니다. 고춧가루 아삭아삭 잘 먹어져요 드디어 조금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도둑 이 한입 고기는 너무 맛있어 피스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 내 느낌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서 치즈가 잘 어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